자 오늘 2월 15일 목요일인데요 신선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오전장에 강한 돌파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장에 흐름이 꺾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신선 델타테크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시세가 움직일지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신선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고 있는데 제 지난 영상 하루 전에 찍어드린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다가오는 3월 4일날 lk95 관련 이석배 교수의 논문 발표 일정까지 단계적인 급등 흐름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 급등 흐름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lk95 관련 논문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순간엔 잠시 낙폭 흐름이 확대되면서 상승축세의 하단 구간인 9만원 자리까지 하락 임펄스가 나올 수 있다 제가 이점 또한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제 음복 마감했을 때도 다가오는 3월 4일까지 이석배 교수의 lk99 논문 발표일 이전까지는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 돌파 흐름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흐름 자세히 보시면 오전장에 강한 돌파 흐름이 나왔다가 오후장에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돌파 흐름이 지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반 경직 흐름을 보이면서 어떻게 했어요? 시세의 낙폭 흐름을 축소시켰지만 오늘의 돌파 흐름은 상승 흐름이 제한되는 즉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매물대들의 수익 실현 차익 실현 이 물량들이 현재 투매 흐름으로 나오면서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승추세의 상당 구간을 돌파한 상승 임펄스가 나오는 경우에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웨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한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앞으로 단계적인 눌리목이 확대될 경우엔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가량의 강한 조정 흐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조정 흐름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셔야 앞으로 이러한 조정 위치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을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나올 조정 위치가 별로 대수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신상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올라올 때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도 마이너스 20% 가량의 조정 흐름이 나왔었고 지난 2차 파동의 조정 위치에서도 마이너스 30% 가량의 강한 조정 흐름이 발생했어요 자 이러한 조정 흐름이 나오면 일반 개인 투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요?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이 한 번에 없어지니까 다음 돌파 위치에서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매도했던 금액 대비 시세는 2배에서 3배 정도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저점에서 매집을 잘했어도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을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저점에서 털려버리는 것 이게 바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매매를 멈추시고 앞으로 나올 조정 위치에서 정확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앞으로 신선 덜라테크 추가적인 돌파 위치에서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을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신선 덜라테크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눌림목 위치 제가 어떤 종목으로 예시를 보여드렸죠? 제주 번호시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을 돌파한 상승 임펄스가 나온 구간에선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가량의 눌림목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선 저가 면세가 다시 유입되며 V자 반등 흐름, 터널 언드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재료에 의한 반등 흐름이 나와야지만 V자 반등이 상승 탄력을 받으며 추가적인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오는 건데 신선 덜라테크 현 위치에서 강한 반등 흐름을 연출시킬 수 있는 재료는 LK99, 이 초존도체 물질밖에 없겠죠? 자 LK99로 이렇다 할 실적을 전혀 뽑아내진 못했지만 이 초존도체 물질인 LK99가 실제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초존도체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현 위치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선 덜라테크의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려면 이 LK99에 대한 기대감이 죽지 않아야겠죠? 자 앞으로 신선 덜라테크의 매도가를 잡을 땐 크게 세 가지만 보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LK99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소멸드는지 이 여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이 여부는 단계적으로 다가오는 3월 4일날 이석배 교수의 LK99 논문 발표일 이전까지 LK99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지지만 3월 4일이 지나면 LK99에 대한 기대감이 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명확한 실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단순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는 쉽게 꺼지면서 마이너스 30% 가량의 단계적인 조정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이쯤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이 어디에서 대량 차익 실현하는지 저점에서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세력들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이 구간 또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신선 덜라테크의 기술적 흐름까지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과 하단 구간에서 어떠한 변동성이 연출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신선 덜라테크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는 우선 신규 진입은 자제해야 되는 구간이고 현 위치는 어떤 자리에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3월 4일 이전까지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지면 이 돌파 위치에서 단기적 매도가 분명히 잡아가셔야 되고 3월 4일 이후에 LK9 관련 논문 발표 일정이 완전히 끝나면 최소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인 9만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3월 4일 이전까지 신선 덜라테크의 정확한 매도가 받아가시고 앞으로 3월 4일 이후에 나오는 강한 조정 위치에서는 재진입하셔서 LK9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며 보유자 반등이 나오는 구간 이 구간에서도 확실한 수익을 다시 한번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신선 덜라테크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신선 덜라테크 제가 마지막으로 매매 타점 잡아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12월 15일 금요일 상승 추세의 최하단 구간 자리 3만 2천 5백원 이하에서 LK9 재검증 이슈와 중국의 초조도체 실 일정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맨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3만 2천원 이하에서 정확하게 매치권을 들었는데 자 3만 2천원이면 현 위치까지 300% 이상의 수익은 이미 확보된 가격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매도 신호를 드린 적이 없어요 왜? 다가오는 3월 4일 이전까지는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이 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서 신선 델라테크의 정확한 매도가 3월 4일 이전까지의 정확한 매도가 받아 가시면 돼요 그리고 3월 4일날 제가 정확한 매도가로 신선 델라테크 앞으로 나올 최고점에서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 강한 조정 위치 나온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로 재진입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직 신선 델라테크에게는 V자 반등 흐름을 연출시킬 수 있는 두 가지의 명백한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LK9 관련 이 두 가지의 재료 중국의 초조도체 시연 일정과 정부의 재검증 이슈 이 두 가지의 재료를 통해서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V자 반등 흐름이 나오면 이 V자 반등 또한 또 다른 수익으로 다시 한번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5-9671 위폰으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신선 델라테크의 정확한 매매 타점 그냥 무료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010-4695-9671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신선 델라테크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지금 300% 이상의 수익률을 놓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나올 파동이라도 정확하게 공략해서 신선 델라테크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후회할지 타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신선 델라테크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 가세요 앞으로 3월 4일 이전까지의 정확한 단기 매도가와 수익 실현 이후엔 V자 반등 위치의 최하단 구간 자리에서의 정확한 재진입 단가까지 실시간으로 받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1번으로 지금생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프로를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만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벗겨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봇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봇틱스의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봇틱스라는 종목에 3조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세 신화 한국 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 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의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기에 주고 있을 때 안 잡아 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순 국면 흐름이 날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 두셔야 앞으로 레인볼 로봇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후한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순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 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이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 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